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법률 26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물고기에게 술을 먹이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미혼 여성이 일요일에 낙하산을 타면 징역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냥 면허가 없는 사람이 쥐덫을 놓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졸리에트 씨에서는 여성이 한 가게에 들어가 6벌 이상 옷을 입어볼 경우 체포될 수 있다. 미국 켄터키 주에서는 비밀 무기 중 1.8m가 넘는 것을 소재할 수 없다.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 손가락으로 코딱지를 튕기는 것은 불법이다.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는 운전 중에 눈을 가리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 버몬트주에서 틀니를 하려는 기혼 여성은 남편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영국에서 왕이나 여왕의 얼굴이 나온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반역이다. 영국에서 검은색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는 차를 타는 모든 승객들에게 천연두나 흑사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영국에서는 10살 미만 소년이 옷을 입히지 않은 마네킹을 보면 안 된다. 영국 체스터시에서는 자정 이후 시에 성벽 안쪽에서 활과 화살을 든 웨일즈 주민을 발견하고 총을 쏘아도 무죄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삶은 달걀의 뾰족한 부분을 깨뜨리는 사람은 최대 24시간까지 마을 그루터기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 영국 해안에서 고래의 사체가 발견되면 머리는 자동적으로 왕의 재산, 꼬리는 여왕의 재산이 된다. 영국에서 임산부는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소변을 볼 수 있지만 남자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차량 뒷바퀴에 조준하고 오른손은 차에 올려야만 한다. 영국 랭카쇼 지방해변에서는 경찰관이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에게 불신건문을 요청했을 경우 갑자기 멈추거나 항해의 개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해변의 고요를 깨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에서 일요일 오후에 분홍색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것은 경범죄다. 중국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해진 운명을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사람들이 길을 건너도록 횡단보도에서 차를 멈추면 벌금형이다. 프랑스에서는 철로에 서서 입맞추는 것을 금한다. 프랑스에서는 돼지 이름을 나폴레옹으로 지을 수 없다. 스위스에서 남자들은 밤 10시 이후에는 서서 소변을 볼 수 없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장례식이나 병문한 때를 제외하고 늘 미소 지어야 한다. 그리스에서 여성과 입을 맞추다가 남성은 사형당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는 음주 운전자가 총살당할 수도 있다. 그 탈리아내 solely를 추진다. 이탈리아 밀라노는